집에 있었던 샤킹 샤킹 한 번씩 제가 오늘 초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왔나 봐 아무튼 샤킹 샤킹이라고 했어요 샤킹을 써놨놨 고생을 써놨놨 이미 여기란 손잡을 한단하게 불안한 실수 내 이거 거저라 이미 실수만 지켜놨잖아 다행히 해 네가 멋질수록 잘하는 걸 알아 이미 그만 끝까지 끌고 다행히 해 다행히 해 다행히 해 다행히 해 다행히 해 다행히 해 가시적이로 그래 너 이미 그러지 남았던 마음은 내게 슬픔 말았어 도랍에 잔잔당 다 많이 밟고 많이 좋아진 생방사고 왔는데 예 나이해 네가 원하는 사람인 거잖아 예 예 내가 원하는 사람은 네 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